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느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원인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출몰해 치료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난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지도 면역결핍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료책이 없어서 많이 곤란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두려운 마음에 휩싸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내가 그냥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에게 암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내가 죽겠네 그러면 진짜로 죽는 것이고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로운 힘과 함께 믿음을 얻으면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깨닫고 나를 발견해 백전 백승하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면 사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사탄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또 성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기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 곰 막이라고도 하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를 속였던 그 뱀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탄이 마귀라고 이야기를 똑같이 똑같은 종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성경에서 이르기를 똑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의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가 누구였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알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정말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겠지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나도 거슬렸고 안 좋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아 정말로 내가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가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 라는 이 사실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여러분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꼬실 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 속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그 살인이 육신적인 살인으로는 가인과 아벨을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을 죽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죽어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속이는 자이며 또한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존재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시험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너무 잘하는 게 너무 존칭을 쓰는 것 같아서 놈 이렇게 쓰려다가 존재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까지 나타나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직접 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분들은 사탄이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좋던지 아니면 영적으로 매우 안 좋던지 마약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귀신이 보인다 사탄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속이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은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신체 가운데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신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아시느냐고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존재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 특히 지난주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만웨어를 누리는 기도 우리 평생에 누려야 될 기도가 인만웨어를 누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도 오늘도 인만웨어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간 거나 해지라고 했는데 우리의 주 안에서 라고 했는데 우리의 주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 고백을 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그분이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한 노가복음 10장 18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힘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주인인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는 영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야만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경고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혹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를 가져야 되느냐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영원교의 송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